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와! 나라의 라이브!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잉 오잉! 오늘 1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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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셨던 펜하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공식 계정에 바라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응 응! 우와! 역시 얼마 전에 송이 생일이었죠? 그래서 송이 생일이라 그런지 송이 팬하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도착했어요 여러분! 우와! 이런 그림은 대체 어떻게 그리신 걸까요? 나라도 그림판에 도전을 해봤는데 이런 그림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역시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송이! 아! 역시 송이 팬하트가 엄청 많아요! 우리 송이 생일을 축하하는 팬하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와! 나라랑 해라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와! 나라를 그려주셨어요! 머리가 무려할 때 머리 긴 나라를 그려주셨어요! 아하! 그림판으로 아까 그리셨다고 거기 써있는데 진짜 잘 그리셨어요! 그림판으로 그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나라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우와! 뭔가 우수에 찬 눈빛의 헤라를 그려주셨군요! 헤라의 연 보라색 이 예쁜 머리카락이 잘 표현돼서 진짜 공주님 같고 우아하고! 너무 예뻐요! 우와! 마카롱 쿨쿨 자고 있어요 여러분! 잘 때는 이런 모습이구나! 나라도 뭔가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인데? 잘 때도 너무 예쁘죠? 우리 마카롱! 그리고... 나라의 모습! 반팔 교부! 우와! 이 버전도 예쁜데요? 나라 지금은 세일랑 나라! 하지만 이 버전도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가 뭔가 시아여 사진 찍어도 돼? 라고 해서 시아가 못내기 있는 척 이렇게 해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나라랑 시아의 사이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역시나 송이 생일! 와! 역시 공돌이 케이크이에요! 공돌이 케이크! 우리 송이가 좋아하는 공돌이 케이크! 우와! 그리고... 나라랑 시아 그려주셨어요! 하체도 이렇게 분홍색 하늘색으로 그려주셨군요! 우와! 가장 좋은 모습을 이렇게 투샷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잘 그리시는 우리 하모니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린지 가와이!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군요! 우리 큐리 가와이! 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그리고...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들! 우와! 이건 최근의 그림인 것 같은데요? 세일러 나라! 세일러 나라가 귀여웠다네요! 라는 그림이에요! 우와! 나라 모습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우와! 진짜 잘 그리셨어요! 우와! 우와! 저를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그려주시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동물의 숲! 동물의 숲! 우와! 우와! 한국! 아니면! 샤이닝스타! 뭐! 나라! 까지! 읽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와! 동물의 숲! 동물의 숲!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와! 나라도 예쁘고 싶다! 우와! 특히 눈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화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면서 눈동산이 이렇게 색이 그라데이션같이 되면서 우와! 진짜 예쁘다! 나라도 뭔가 저런 색깔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슝! 슝!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그런 그림들을 언제나는 그려볼 수 알겠어? 우와! 진짜 잘 뿌리셨다! 나라! 아! 옆에는 이럴까요? 현대는 이렇게 그리친 거일까요? 어쨌든요! 하하! 여기를 좋아하는 나라이로도 우와! 한참 있어! 진공생이 화물인 거일까요? 우와! 우와! 한하트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진 하나트를 보고요! 더 Waar 한글자막 by 한효정